사람의 민족을 위하여 성경미빛고 나라 이재법의 국민인성교육진흥재단 출범식 및 이사장 취임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한가를 또 갖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마술사 겸 교수이시고 대한민국의 강국을 넘어 진정한 세계의 평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재단법인 국민인성교육진흥재단의 기를 네 지금 전달이 됐고요 상임이사님이시 김진국 이사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와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인성교육을 우리 사회의 인성문화 형성을 위한 묽고 바른 사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우리 이사장님께 재단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획불러 주시죠 물건이 물건이 품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은 인성 혹은 품성에 따라 제단법인 국민인성교육진흥재단 출범식 및 이사장님 국민인성교육진흥재단의 건강한 교육과 올바른 인성교육이 함께 활동할 홍보대사로 불명합니다 네 위총장 성명현영 아랫형은 같습니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분 사회자로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또 왕사원 활동으로 저희 홍보대사로 네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모델 바로 상담이 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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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 또는 등록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 학산운동으로. 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의의 지중 효를 바탕으로 상호 괴리하며 올바른 국가감과. 놀라우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입니다. 오늘 국민인성재단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